자, 진심을 축하드립니다. 아마 여러분은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지만 전국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. 거기에서 회장과 선출됐다는 것은 정말 이제 이 지역의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중장님 측과 모셔서 또 우리 많은 지역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의 득이기 때문에 인사말씀 한 말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했는데 자꾸 희한 왔는데 인사 잘 받았는데 며칠 전에 통화했잖아. 밤에 자는데 전화와가지고 우리 선원도 형님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세계적인 가수 오늘 남부를 찾아주셨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꽤 말씀드리기는 오늘 뭐 또 축제 분위기인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그렇고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은 총 226명입니다. 우리 남구가 가장 어렵게 살고 재정자렛도 꼴찌 인구 줄고 정말 노랭인구 24% 초고량사에 전국에서 가장 힘들지만은 국회의원 출신 부청장 4선 국회의원 출신 부청장 재선 국회의원 출신 뭐 수두룩한데 대구 남구 구의원 출신 부청장이 대한민국 시장군수 부청장 협의회 회장에 설출되었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영광이고 우리 남구 국민들의 15만 국민들의 열망이고 남구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박수 한 번 주십시오. 네. 축하드립니다. 저 우리 부청장에 보니 영돌이 할 말 다 하고 내려가요. 대단한 수분이요. 제가 참 좋아하는 후배이기도 하지만 일 잘하기로 수문한 분이고 같이 쓰면 좀 실패는 나요. 저보다 잘생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 주셨던 곡이죠. 보랏빛 엽서 보내드리겠습니다.